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podcast.or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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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빵 줄게. 안녕. 안녕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2, 3. 엄마 이거 이거 발라줘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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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. OK. 이거 뭐야? 엄마. 엄마. describing Thom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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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ve. 엄마. 엄마. 가닌 여기도 있잖아 가닌 안녕 안녕 엄마가 릴리 그것 좀 줄게 기다려봐 이거 먹으려면 와 티 맛있나봐 자 티 조금내 한 마디 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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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릴리 밥은 전문점입니다. 전복 밥입니다. 전복 김밥. 알았어, 이거 먹고. 맛있지, 이거? 엄마가 참기름도 술술술 넣고. 맛있지. 쫄깃쫄깃. 행복. 너무 행복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전 지금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엄마랑 아빠는 순두부찌개를 먹을 거예요 나중에 좀 새우랑 이것저것 넣을 건데 계란이랑 왜? 아니, 바빠 아니고 엄마 카메라에 말하는 거야 순두부찌개를 먹을 거고 릴리는 지금? 릴리 발 아, 발! 릴리 발 어딨어? 발? 따라따란! 저기 있지롱! 그리고 릴리는 지금 닭국을 끓이고 있어요 야채 둘러가지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함께 먹을 이 뭐지? 애호박전을 좀 만들려고요 willst, 릴리도, 꾸 JUSP 릴리도, 꾸미는 잔스러워 provides듯이 릴리 발 릴리 발 릴리 발 릴리 발 릴리 발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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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잠깐만 잠깐만. 엄마가 이거 해줄게. 기다려. 자, 엄마가 여기 해줄게요. 자, 엄마가 여기에 줄게요. 네. 네 굿이야? 응 굿 굿? 아, 좋았어 굿 굿 아, 좋았어 굿 응응 릴리가 호박전을 이렇게나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왠지 저녁을 저걸로 먹고 치울 것 같아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이고 있어요 밥이랑 같이 먹이고 있어요 릴리가 반을 먹어가지고 남은 호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부치고 있어요 제가 바다에 찍어먹을게요 엉덩이 거품 타잉 크기 통 버거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음 으 응 으 오우! 엄마! 엄마! 나, 너 보셨대! 한글자막 by 한효정